안녕하세요 꼬박사입니다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손으로 들고 얘기합니다 헤어스타일 이상하죠? 머리가 여기까지 길었는데 미용실에서 깎았는데 앞머리가 좀 길다 싶어가지고 제가 집에 있는 바리깡으로 싹 밀었는데 여기까지 잘려버린거야 조금씩 자르다보니까 이 모양이 됐습니다 원래 얼굴은 잘생겼어요 공동구매할 전동들이 있는데 제가 워낙 공구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이거는 전동공구 풀세트입니다 가격은 10만원대에요 엄청 싸요 일반적으로 임팩트리를 하나가 비싼거는 보실거같은 경우는 30만원 이로죠 마끼다도 마찬가지고 블랙은데거 아니 블랙은데거 말고 디월트도 마찬가지고 그쪽께 조금 품질은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같은 사람이 쓰기에는 뭐 몇년씩 쓰는것도 아니고 러닝머신 에이스할때는 토크가 강하고 여기 척이 있는데가 좀 강한게 좋으니까 저도 부실걸 쓰는데 그냥 평상시는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딱 부셔서 아시겠지만 전동 그라인더 그리고 얘는 임팩트드릴 그리고 얘는 임팩트드릴은 강도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전동드릴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10만원대에 공동구매를 할겁니다 그리고 단품으로도 공구할겁니다 이렇게 기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